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에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범대 졸업생으로서 개발 쪽으로는 비전공생입니다. 현재로서는 교사가 될 마음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서요. 그 도전의 도구로서 개발을 너무 배워보고 싶은데 지방이라 주변에 다닐 만한 학원도 없고 서울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인맥도 쌓을 겸 인서울 쪽 헌공으로 편입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노프님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팀노바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서울 편입을 하는 게 나을지 팀노바님 수업을... 자꾸 나를 팀노바라고 하네요. 저는 노프팀장이고요. 팀노바는 이제 저희 교육기관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팀노바님 수업을 듣는 게 나을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절대 두 경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팀노바 강사이신 노프님께 물어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노프님 영상을 보면서 노바님께서는... 자꾸 노프님 됐다고 노바님께서... 아니구나...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제가 눈이... 지금 수업을 지금 자꾸 하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콤미예요. 노프님께서는 팀노바 강사임을 떠나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폐를 무릅쓰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팀노바 수업은 주 1회 수업인지요? 아는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팀노바 모집공지 보시어도 나와 있는데 주 1회 수업이고요. 1회 수업이 공식 수업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하러 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항상 이제 그 멘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 1회 수업이긴 하지만 자주 보고 뭐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공식 수업은 1회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읽고 느낀 느낌부터 말씀드리면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왜 개발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그냥 도전이 필요하시면 도전할 수 있는 다른 분야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고려는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일단은 개발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개발을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낫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돈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개발인지. 그래서 아직 개발 경험이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통 개발 경험이 없더라도 팀노바에서 받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저희랑 같이 공부할 기회를 얻거든요. 아니면은 사실 저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거절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약간 딱히 거절당하기 좋은 상황이신 것 같긴 해요. 사실 목적도 없고 그냥 한번 개발해볼까라는 느낌이 조금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개발을 먼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무료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국비지원 학원이라든지 지방에도 국비지원 학원 많잖아요. 무료로 돈 안 들이시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에 편입을 하든지 팀노바에서 공부를 하든지 선택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사실 인서울 편입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맥을 쌓을 겸 간다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맥을 쌓으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인맥으로 추직을 할 생각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쪽은 인맥이 있으면은 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본인이 잘할 때 소문 내주는 어떤 확성기 같은 존재인 거죠. 저도 제가 알던 개발자분이나 알던 분들을 통해서 개발 일자리를 소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소개를 안 했겠죠. 근데 사실 일을 같이 하면서 신뢰가 쌓이신 분들이 저를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일단은 소개할 정도로 괜찮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떤 곳도 이제 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적당히 먹고 살게 되는 되게 안 좋은 테크트릿한 개발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서울에 그런 인맥 사귀라고 한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막 그냥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 건 없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순수하게 개발에 대한 고민이 없고 어떤 그냥 뭐 도전하고 싶은데 그냥 개발을 왠지 하고 싶었고 근데 개발을 도전하기 위해서 편입을 한다.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컴공 자체를 가면은 좋긴 하죠. 인서울 컴공 가면 좋죠. 근데 결국에는 컴공을 나오게 되면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컴퓨터 학과 나왔다고 해서 다 개발 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제가 나온 학교들만 해도 그리고 이제 팀러바에 오는 수많은 전공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50%면은 그 학교에서 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됐는데 전공자들조차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편입해가지고 아직 개발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한다. 그래서 인맥을 사귄다? 그것도 이상하고 인맥으로 취업이 되는 업계라고 하기도 안 좋은 업계는 인맥으로 취업돼요. 좀 안 좋은 회사는. 그런데 그런 마인드면 되게 위험하세요. 일단은 팀러바에서는 아마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받고 싶은 유형의 사람은 아닐 거고 아마 기갱한 팀장님도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인서울 편입을 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인서울 편입을 하려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지문자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문연답을 할게요. 두 가지 선택 안 해서 저한테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양쪽 다 너무 헤비하다는 거죠. 편입 준비도 사실 헤비한 편이고 팀러바도 사실 1년 반 동안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팀러바는 그냥 청강만 해보세요. 청강만 해보시고 청강은 무료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신청하시고 청강만 해보시고 그것까지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본인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진지한 생각이 없으면 어차피 팀러바에서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사실 비용이나 시간 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근처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코딩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가볍게 그냥 해보세요. 뭐 이렇게 html이라든지 아니면 웹 개발이 처음에는 조금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좀 경험을 해보시고 인터넷 무료 강의 같은 거 돈 쓰지 마시고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유료를 막 해야 엄청 좋고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팀러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지향하는 지향점 자체가 왕초보를 프로페셔널로 만드는 거 슈퍼 신입 개발자로 만드는 거에 특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심작 준비나 여러 가지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 어떤 선행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지만 지금 같은 마인드시라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아마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혼자서 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고 독학이 되게 오래 걸려서 별로 저는 독학을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독학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보통은 독학으로 실력 좋아지신 분 보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추천하지 않고 주변에 국비지원학원 무료로 다닐 수 있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강 신청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 청강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보고 아 이거 해보면 괜찮겠다 또는 내 미래에 나는 이런 직업을 원한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드셨을 때 팀노바를 선택을 하시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서울로 편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대학원이 어떠세요? 대학원을 가는 것도 좋은데 아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자만 받는 대학원도 있어서 그건 좀 잘 알아보셔야 되긴 할 건데 인서울 편입? 인서울 편입? 근데 사실 이쪽이 좀 다른 업계에 비해서 이제 인맥으로 어쩌저쩌고 되는 분야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팀노바에도 컴공 전공자들 되게 많고 인서울 컴공 전공자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게 반메겨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의 4,50%는 전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인서울 편입을 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팀노바에 지금 오신다고 해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냥 청강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조금 본인이 뇌가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팡지팡하다 보면은 사실 얼마 안 돼서 금방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되게 빨리 먹더라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한 살 한 살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엊그제 2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30대 중반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런 거 보면서 시간 진짜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이거를 선택했을 때 사실 어떤 직업을 했을 때 사실 잘 맞으면 몇십 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인생에서 가장 오래할 나를 대표할 나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